허풍쟁이 주인 터무니없는 허풍을 줄줄 늘어놓곤 하는 방앗간 주인이 있었습니다. 미를 빻았더니 금가루가 됐다는 둥, 닭을 잡았더니 황금알을 낳았다는 둥, 하루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떵떵거렸습니다. 우리 딸은 지푸라기로 금실을 만든다네. 그런데 마침 마을을 지나가던 왕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허풍쟁이를 따끔하게 혼내줘야겠군. 왕은 방앗간 주인의 딸을 궁궐로 끌고 갔어요. 그러고 낸 지푸라기와 물레를 내준 뒤 방에 가두고 호통을 쳤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금실을 다 짜놓지 않으면 너와 내 아비는 목숨을 내놔야 할 것이다. 수북하게 쌓인 지푸라기를 보고 방앗간 집 딸은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재주가 있을 리 없으니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지요. 그때 왠 난쟁이 하나가 나타나서는 방앗간 딸에게 물었습니다. 히히 나는 금실을 만들 수 있지롱. 내가 지푸라기를 금실로 만들어주면 너는 나한테 무얼 줄래? 저 정말요? 그럼 저는 이 목걸이를 드릴게요. 목걸이를 받은 난쟁이는 물레를 휙휙 돌리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물레에 넣어 돌린 지푸라기는 반짝반짝 금실이 되어 실패에 돌돌 감겼지요. 다음날 아침 왕은 금실이 잔뜩 쌓여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 입을 쫙 벌렸습니다. 오, 허풍이 아니라 사실이었다니 정말 놀랍군. 욕심이 생긴 왕은 더 큰 방에 더 많은 지푸라기를 내주며 또다시 금실을 짜놓으라고 말했습니다. 방앗간 집 딸은 이번에도 눈앞이 캄캄하여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어제 그 난쟁이가 또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금실을 만들 수 있지롱? 그 대신 너는 나한테 무얼 줄래? 저는 이 반지를 드릴게요. 반지를 받은 난쟁이는 방 안에 가득한 지푸라기를 모두 금실로 만들어주었어요. 다음날 아침 왕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하구나. 그래 이번에도 금실을 만들면 내 너를 왕비로 삼겠노라. 왕은 더 큰 방에 더 많은 지푸라기를 내주었지요. 그날 밤에도 방앗간 주인의 딸은 어찌할 수가 없어 펑펑 울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난쟁이가 또 나타났어요. 이번에도 금실을 만들어주면 넌 나한테 무얼 줄래? 어떡하죠? 이번에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요. 나한테 좋은 수가 있어. 내가 왕비가 되어 첫 번째 낳는 아기를 나한테 주는 거야. 어때? 달리 뾰족한 수가 없으니 방앗간 집 딸은 일단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좋아. 그럼 약속한 거야? 난쟁이는 산더미 같은 지푸라기를 모두 금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앗간 집 딸은 왕비가 될 수 있었답니다. 세월이 지나 왕비는 예쁜 딸을 낳았고 예전에 도움을 주었던 난쟁이는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난쟁이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그 딸을 나에게 주시지, 왕비님. 왕비는 그제야 난쟁이와의 약속을 떠올리고는 두려움에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기만은 데려가지 마세요. 그 대신 제가 가진 보물을 모두 드릴게요. 난쟁이는 눈을 띠룩띠룩 굴리다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름을 알아맞혀봐. 시간은 딱 3일. 그 안에 내 이름을 맞히면 아기를 데려가지 않겠어. 왕비는 난쟁이 이름을 생각하느라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드시였지요. 왕비는 신하들에게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그 난쟁이의 이름을 알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음날 난쟁이가 나타나자 왕비는 신하가 알려준 이름을 말했어요. 하지만 난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고요.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멀리 떠났던 신하가 돌아와 이렇게 귀띔했습니다. 제가 어느 숲에 갔다가 신기한 걸 봤답니다. 글쎄 여우와 토끼가 사람 말을 하면서 서로 인사를 하지 않겠어요? 몰래 몰래 그 둘을 따라가 봤더니 웬 지질이 못생긴 난쟁이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까불까불 춤을 추면서 이렇게 노래하더군요. 빵을 굽자 빵을 굽자 왕비 딸은 이제 내 딸이라네 술을 빚자 술을 빚자 내 이름 룸펠슈틸 치헨 아무도 모르니까 얼마나 좋아? 신하의 말을 듣고 왕비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드디어 밤이 되자 난쟁이가 나타나 물었어요. 자 오늘이 마지막이야. 내 이름이 뭐게? 왕비는 일부러 엉뚱한 이름을 대보았어요. 쿤츠 아니야 하인츠 아니야 그럼 룸펠슈틸치엔? 괴말이 떨어지자 난쟁이는 깜짝 놀라서 머리가 천장에 닿을 만큼 껑충 뛰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지? 악마한테 들은 게 틀림없어. 틀림없이 악마한테 들었을 거야. 난쟁이는 너무나 화가 나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어찌나 심하게 뛰었는지 그만 두 발이 땅에 쿡 박혀서 빠지지 않을 정도였지요. 그래도 화를 참지 못하고 코끼물 씩씩 내뿜고 소리를 꽥꽥 지르다 그만 제 성질을 못 이겨 숨이 넘어가고 말았답니다. 주먹만한 아이 하느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딸이라도 좋고 아들이라도 좋고 하다못해 주먹만한 아이라도 좋습니다. 제발 자식 하나만 점지해 주세요. 늙은 부부는 아침마다 이렇게 정성껏 기도를 드렸습니다. 백날을 빌고 또 빌었더니 하늘도 감동하여 얼마 뒤 두 사람은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꼭 제 아비 주먹만한 녀석이었습니다. 옛말에도 작게 낳아서 크게 키우라 했으니 우리 이 아이를 정성껏 키워봅시다. 하지만 다리가고 해가 가도 아이는 갓 태어났을 때처럼 주먹만 했습니다. 동갑내기들은 어느새 쑥쑥 자라 키가 서너자씩 되었지만 이 아이는 코딱지만큼도 자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다들 주먹구이라 불렀습니다. 주먹구이는 밥 먹을 때 한 숟가락만 똑 떠주면 그걸로 배가 찼습니다. 그렇게 먹고도 아버지가 일할 때면 저도 돕겠다며 늘 따라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나무를 하면 낑낑거리며 그걸 묶고 아버지가 밭일을 하면 저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잡초를 뽑았습니다. 낚시를 할 때면 종알종알 말동무가 되어주고요. 그다지 큰 도움은 되지 않았지만 늙은 아버지는 조금이라도 힘을 덜어주려는 주먹구이가 만약 기특했습니다. 그날도 주먹구이는 아버지를 따라 밭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주먹구이를 주먹구이를 주머니 속에 넣고 부지런히 밭을 갈았어요. 그리고 한낮이 되자 그늘에 벌렁 누워 낮잠을 청했지요. 내가 씨앗이라도 심어드려야지. 주먹구이는 주머니 밖으로 나와 씨앗을 콕콕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을 빙빙 돌던 솔개가 쏜살같이 날아와서는 주먹구이를 낚아챘습니다. 아버지 도와줘요. 하지만 아버지는 세상 모르고 쿨쿨 골아 떨어져 있었지요. 주먹구이가 발버둥을 치는데 또 한 마리 솔개가 나타나서는 이 작은 먹잇감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솔개 두 마리가 옥신각신 싸우다 그만 주먹구이를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다행히 주먹구이는 폭신폭신한 풀밭에 떨어졌습니다. 몸이 가벼워 어디 다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커다란 황소잎이 다가왔습니다. 안 돼. 날 먹지 마. 인내님껏 소리쳤지만 황소는 마구 풀을 뜯다가 주먹구이까지 꿀꺽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얘가 어딜 간 걸까? 저 혼자 집으로 갔나? 잠에서 깬 아버지는 주먹구이를 찾다 찾다 못 찾고 황소를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소는 개울을 건너다 똥 한 덩어리를 철퍼덕 쐈습니다. 이때 주먹구이도 똥에 섞여 밖으로 나왔지요. 아버지 아버지 주먹구이가 소리치려 했지만 이번에는 물고기가 와서 덥석 삼켜버리고 말았답니다. 주먹구이가 사라진 뒤 늙은 부부에게는 하루하루 눈물과 한숨분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 일도 하지 않아서 먹을거리가 똑 떨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물고기라도 잡아먹으려고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낚시할 때마다 주머니 속에서 고개를 내밀고 말똥무해주던 주먹구이가 자꾸만 생각났어요. 그러다 커다란 물고기 한 마리를 낚았습니다. 이렇게 큰 물고기 주먹구이도 보면 좋으련만 아버지가 넋두리 하는데 어디선가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가만 보니 물고기가 주둥이를 뻐끔뻐끔 하는 게 꼭 물고기가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조심조심 물고기 배를 갈라보았어요. 그 속에는 사라졌던 주먹구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이고 내 아들 주먹구이야 이렇게 해서 부부는 아들을 되찾았답니다. 물론 그 후로도 두 사람은 주먹구이를 더욱 애지중지하고 주먹구이도 늙은 아버지 어머니를 힘 닿는 데까지 정성껏 모셨답니다. 할미와 맷돌 옛날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았어요. 형은 넉넉했지만 동생은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만큼 가난했습니다. 가난을 견디다 못한 동생은 산밭을 일꾸며 살기로 하고 깊은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가다보니 해가 꿀딱 넘어가 사방에서는 무서운 산짐승 소리가 들려왔어요. 잘못하다가는 산짐승의 먹이가 되겠는걸. 겁에 질려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저만 치서 불빛 하나가 반짝이는 겁니다. 저런 곳에 집이 있었네. 동생은 이제 살았다 싶어 집이 있는 쪽으로 부리나케 걸음을 옮겼어요. 여보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자 안에서 허리가 호미처럼 굽은 백발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누군데 한밤중에 찾아온 거요? 날은 저물고 잠잘 곳이 없어 그러니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젊은이가 안 돼 꾸려 어서 들어오게나. 동생은 할머니가 내주는 저녁을 먹고 하룻밤을 편히 잘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동생이 떠나려는데 할머니가 심부름 한 가지를 부탁했어요. 돈 단량을 줄 테니 고개 넘어 장에 가서 고기 좀 사오게나. 장에 가서 단량 어치 고기를 사들고 돌아오자 할머니가 다시 말했어요. 이 고기를 산 너머 도깨비 에게 밟고 오게 그리고 고기 값 대신 맷돌을 달라고 조르 게나. 산 하나를 넘자마자 도깨비들이 군침을 줄줄 흘리며 나타났습니다. 돈은 얼마라도 줄 테니 우리에게 그 맛있는 고기를 바라라. 우드머리 도깨비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돈보다 저기 걸려있는 맷돌이나 주면 좋겠는걸. 동생은 할머니가 시킨 대로 말했습니다. 뭐 맷돌을 달라고 그건 절대로 안 돼. 동생은 겁이 나는걸 꾹 참고 끈덕지게 졸라댔어요. 에이 하는 수 없군. 산 넘어 산은 끈덕 할미처럼 정말 끈덕지군. 동생은 맷돌을 들고 할머니에게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맷돌을 방 한 가운데 놓고 돌리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맷돌아 맷돌아 돌고 돌아 쌀 내놓아라. 돌고 돌아 돈 내놓아라. 그러자 글쎄 맷돌에서 쌀과 돈이 펑펑 나오는 겁니다. 동생은 너무 놀라 눈이 휘둥그레 졌지요. 정직하고 마음이 착해 주는 것이니 가져가게나 큰 욕심 부리지 말고 할머니는 맷돌을 동생에게 주며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동생은 식구들을 방에 빙 둘러 앉힌 다음 맷돌을 돌렸습니다. 맷돌아 맷돌아 돌고 돌아 쌀 내놓아라 돈 내놓아라. 동생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쌀이든 돈이든 수북수북 쌓였지요. 동생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말에 배가 아픈 형이 쭈르르 달려왔습니다. 뭐 주문만 외우면 뭐든지 다 내놓는 다고 내일 모내기의 일꾼들에게 먹일 국이 필요했는데 잘됐구나 이튿날 형은 점심 무렵 논으로 맷돌을 가져갔어요. 맷돌아 맷돌아 돌고 돌아 뜨끈뜨끈한 국 내놓아라. 그런데 멈추는 법을 모르는 형은 결국 넘쳐 흐르는 국에 빠져 죽고 말았답니다. 그런 어느 날 이웃 마을에 사는 소금 장수가 찾아왔어요. 맷돌을 잠깐만 빌려주시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너무 큰 욕심을 내면 화를 당할지 모릅니다. 소금 장수는 큰 배에 맷돌을 싣고 바다로 나가 돌리기 시작했어요. 맷돌아 돌고 돌아 소금 내놓아라. 맷돌은 쉬지 않고 돌고 돌며 엄청나게 많은 소금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소금 소금 장수는 쏟아져 나온 소금에 눌려 그만 멈추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소금이 그치지 않고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소금 장수는 맷돌과 함께 바다에 가라앉고 말았지요. 그 맷돌이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돌고 돌아 바닷물이 짠 거라고 합니다. 아들과 도깨비 옛날 어떤 마을에 한 부부가 늙도록 자식 없이 쓸쓸하게 지냈습니다. 하늘 신령님 땅 신령님 제발 자식 하나만 낳게 해주십시오. 부부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드디어 건강한 아들 하나를 얻게 되었어요. 부부는 아들을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애지중지 키웠지요. 얘야 엄마 뺨 한 대만 때리고 와보렴. 하루는 아버지가 장난으로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자 아이가 정말 어머니의 뺨을 찰싹 때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엄마 머리를 때려라. 아빠 머리도 한 대 때리려 무나 부부는 번갈아 가며 자신을 때리는 아들을 가운데 두고 하하 웃으며 재미있어 했습니다. 아들은 자라면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때리는 것이 버릇이 되고 말았어요. 밥을 먹다가도 자다가도 일을 거들다가도 그야말로 때리는 게 인사 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부부는 늦고 아들은 어엿한 청년이 되었어요. 아들은 청년이 되어서도 어머니 아버지를 때리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 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버지 장에 다녀오셔요? 어려서는 몇 대를 맞아도 아프지 않았는데 청년이 되어 때리는 건 뼈가 부서질 것처럼 아팠어요. 아버지는 자나깨나 버릇없는 아들이 걱정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시름시름 알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이웃마을 처녀와 혼례를 치렀어요. 그래도 여전히 나쁜 버릇을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어머니 와 며느리는 이웃마을 에 일이 있어 함께 나가고 아들 혼자 집을 보고 있었지요. 밤이 깊어 아들이 잠을 자려고 자리에 누웠을 때 였습니다. 덜커덩거리는 바람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리더니 온몸에 붉은 털이 숭숭난 무시무시하게 생긴 남자가 불쑥 들어왔습니다. 누, 누구요? 아들은 어찌나 겁이 나던지 자기도 모르게 말을 더듬거렸어요. 나는 도깨비 도깨비 중의 왕 왕도깨비다. 널 잡으러 왔다. 아니 죄가 무슨 죄가 있다고? 자나 깨나 부모를 때리는 부료막심한 놈이 죄가 없다고? 도깨비는 솟뚜껑만한 손을 뻗더니 아들을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인사 였습니다. 정말입니다. 두말할 것 없다. 어서 나랑 가자.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발 살려 주십시오. 아들은 두 손 두 발 모아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자 도깨비가 스르르 사라졌어요. 이튿날 아들은 날이 밝자마자 눈 쌓인 길을 쓱쓱 싹싹 쓸었습니다. 눈에 어머니 발이 빠질까봐 걱정을 한거지요. 그때 며느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던 어머니가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이고 저 빗자루로 날 때리겠구나. 어머니는 겁에 질려 며느리 등 뒤로 숨었어요. 어머니 추운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어서 제 등에 엎이셔요. 아이고 얘야 잘못했다. 좀 더 일찍 오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붙잡는 바람에 어머니는 두 손을 모아 싹싹 빌었습니다. 그런 어머니 모습을 보자 아들은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못된 아들이었는지 정말 알게 되었지요. 아들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머니는 아들의 효성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덜컥 병으로 몸전 웃고 말았어요. 어머니 뭐든 드시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글쎄 잉어 한 마리 푹 고아먹으면 기운이 날 것 같구나. 하지만 때는 한겨울이라 강물이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얼어붙은 얼음판 위에 무릎을 꿇고 모든 마음을 쏟아 용왕님께 빌기 시작했어요. 그때 멀리 한 아이가 큰 잉어를 안고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용왕님께서 잉어를 보내주셨구나. 어머니는 아들이 구해온 잉어를 먹고 시샌듯이 병이 나았어요. 그 후에도 아들은 오랫동안 정성을 다해 어머니를 모셨다고 합니다. 소중한 먹을거리 옛날 옛날에 아마존 정글 속에서 사람들은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나무 열매를 따먹거나 짐승을 잡아먹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 나무 열매나 사냥감이 줄어들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만 했지요. 그때는 아직 아무도 농사짓는 법을 알지 못했거든요. 어느 날 촌장 아들의 집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살같이 갈색이었는데 그 아이는 살같이 새하 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아이에게 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고의고의 길렀답니다. 만이는 눈 깜짝할 새에 쑥쑥 컸어요. 만이는 태어난지 두 달이 되자 어머니가 하는 일을 뭐든지 도왔습니다. 풀을 엮어 바구니를 만드는 일도 흙으로 항아리나 인형을 만드는 일도 누구 못지않게 척척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1년이 지나자 만이는 몸이 약해져서 먹지도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면을 쓴 무당이 몸에 힘을 주는 풀로 만이 몸을 문지르며 열심히 빌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나쁜 병을 쫓는 피리를 불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빌었습니다. 태양신도 자칼의 모습을 하고서 만이를 지켜보았지요. 하지만 만이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겨우 1년 동안 보통 사람의 일생을 다 살아버린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죽은 만이를 가마에 태워 정글 속으로 옮겼어요. 죄죽은 듯 고요한 정글 속에서 가끔씩 새들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언덕 위에 햇볕이 잘 들고 예쁜 꽃들이 피어 있는 곳을 골라 만이를 묻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몇 날 며칠이나 비가 오지 않고 계속 햇볕만 쨍쨍 내리 쬐습니다. 하루는 언덕 쪽에서 새들이 날아와 끼 끼 하고 괴로운 듯한 소리로 울어댔어요. 그날 밤 만이의 어머니 꿈에 만이가 나타나서 말했지요. 어머니 더워요. 너무 더워요. 목이 말라 죽겠어요.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물 항아리를 들고 언덕 위에 올라가 만이의 무덤에 물을 뿌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밤에도 만이가 어머니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어요. 더워요. 더워요. 시원한 곳으로 데려가 줘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언덕 무덤에서 만이를 꺼내 다시 정글 속으로 들어갔답니다. 정글에서 새들의 소리가 메열이 쳤어요. 사람들은 나무가 우거져서 햇볕이 잘 비치지 않는 곳을 골라 만이를 묻어주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만이는 어머니 꿈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장마철이 되자 날이면 날마다 비가 주룩주룩 내렸답니다. 마을에서는 축제가 시작되었지요. 젊은이들의 씩씩한 목소리가 정글에 울려 퍼졌답니다. 사람들은 만이를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꿈속에 다시 만이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추워요. 마을 사람들이 만이의 무덤을 보러 갔더니 계속 내린 비 때문에 무덤이 물 구덩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만이를 꺼내 정글 속으로 짊어지고 들어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만이를 강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다 묻어줬습니다. 그곳은 나뭇잎과 꽃 사이로 햇볕이 드문드문 비쳐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아주 기분 좋은 곳이었답니다. 그때부터 만이가 어머니 꿈에 나타나는 일은 없어졌어요.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다시 만이를 조금씩 잊어갔습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이나 비가 오지 않는 날이 계속되었어요. 정글의 나무도 말라가기 시작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먹을만한 나무 열매나 과일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사냥감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촌장님은 텅 빈 그릇을 앞에 두고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는 살 수 없다. 마을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자. 그때 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만이가 부른다. 만이가 부른다. 이렇게 날카로운 소리로 우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정글 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러자 만이의 무덤이 있던 자리에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나무가 자라있었고 온갖 빛깔의 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만이의 어머니는 이 나무는 만이가 틀림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나무가 만이라니 당치도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나무뿌리가 솟아오르더니 토실토실한 알뿌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위에 새하얀 만이의 얼굴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지요. 이 알뿌리는 먹을 수 있어요. 알뿌리를 나눠서 마을 주변의 땅에 심으세요. 그런 다음 알뿌리로 빵 만드는 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는 만이의 얼굴은 보이지 않게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알뿌리를 파내서 껍질을 벗겨보았습니다. 그 알맹이는 마니처럼 새하얗고 먹음직스러운 감자였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파낸 감자를 마을 주변의 땅에 묻었습니다. 태양신 자칼과 달의 신 부엉이가 그 모습을 지켜보았 답니다. 시간이 얼마쯤 흐르자 수많은 마니의 나무가 싹을 튀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감자를 잔뜩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니한테 들은 대로 강판을 만들고 강판에 감자를 갈아 가루를 내서 물에 가라앉힌 다음 둥글게 반죽해서 불에 구워봤지요. 그랬더니 아주 맛있는 빵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은 항상 빵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처럼 사냥감이나 나무 열매가 줄어들더라도 마을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감자를 마니오카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마니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랍니다. 마니오카는 이렇게 해서 아마존 사람들에게 제일 소중한 먹을거리가 되었던 거랍니다. 할아버지의 지혜 옛날에 꽤 많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임금님도 놀랄만큼 지혜로워서 모두들 호자 할아버지라고 불렀대요. 호자는 터키 말로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할아버지의 담짝 친구는 귀 먼 당나귀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밤이었습니다. 호자 할아버지와 마을의 젊은이들은 그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장자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나서 모두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때였어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이렇게 추운 날에는 들에 사는 고양이도 얼어죽겠네. 그러자 호자 할아버지가 자랑삼아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 주위를 갖고 무슨 소리요? 난 눈이 내 기만큼 쌓인 날에도 건너마을까지 걸어갔다오. 이 말을 듣고 장자가 말했어요. 호자 할아버지 자랑만 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좀 보여주시지요. 응 그렇지 내 길을 납시다. 오늘 하룻밤 동안 마을 광장에서 지낼 수 있겠습니까? 불을 피우지 않고요. 내일 아침까지 참고 견디면 제가 한턱을 내고 못 견디면 호자 할아버지 께서 내셔야 합니다. 호자 할아버지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장자와 젊은이들과 함께 광장으로 갔습니다. 광장에서 장자는 다시 한 번 말했어요. 이 나무 밑에서 오늘 하룻밤을 견디면 할아버지께서 이기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호자 할아버지도 지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걱정일랑 붙들어 맺시오. 내 코는 벌써부터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고 실룩이는 구려 밤은 점점 깊어 갔습니다. 젊은이들은 멀리서 호자 할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핏 보니 호자 할아버지가 당나귀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지 않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한 젊은이가 친구에게 귓속말로 소근거렸습니다. 옳지 잘됐다 좋은 생각이 났어 이 추위의 아침까지 지켜보는 건 무리야 그러니 내게 맡기라고 그 젊은이는 호자 할아버지가 자고 있는 곳으로 와서 할아버지의 귓가에 대고 말했습니다. 방금 주무시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내기는 호자 할아버지가 지셨습니다. 뭐라고 왜 내가 졌다는 게요? 호자 할아버지는 눈을 뜨고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저 멀리 있는 집에서 나오는 촛불빛을 보았지요. 그리고 그 빛으로 몸을 따뜻하게 데우고는 코를 골며 주무시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촛불로 어떻게 몸을 데운단 말이오? 호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따졌지만 장자와 젊은이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자 할아버지는 내기를 한 젊은이들 중 한 사람의 집에 갔습니다. 내기에 져서 맛있는 고기 스프를 대접하려는데 우리 집 냄비에 구멍이 났지 뭐요. 혹시 큰 냄비가 있으면 빌려줄 수 있겠소? 물론 빌려드리지요. 자 이 냄비를 가져가십시오. 젊은이는 낡고 커다란 냄비를 호자 할아버지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오후 늦게 호자 할아버지는 다시 그 젊은이네 집으로 갔어요. 안녕하시오. 냄비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좀 더 큰 냄비는 없소? 호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면서 빌려간 냄비를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 냄비 안에 작은 냄비가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냄비는 뭡니까? 아 그건 이 냄비의 새끼요. 당신 냄비가 우리 집에서 새끼를 낳았다오. 호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자 젊은이는 좋아라 하며 집안에서 더 큰 냄비를 들고 왔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이 냄비는 새것이니 조심해서 쓰셔야 합니다. 걱정 마시오. 대접이 끝나면 곧 돌려드리리다. 호자 할아버지는 냄비를 당나귀에 싣고 빙글에 웃으며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젊은이들은 잔치를 기다리며 이렇게 수근거렸어요. 호자 할아버지가 내기에 지다니 안 됐어. 지금쯤 음식을 준비하느라 무척 바쁘시겠지. 저녁때가 되자 장자와 젊은이들은 서둘러서 호자 할아버지네 집으로 갔습니다. 어이구 배가 고파 허리가 휘겠네. 오늘같이 추운 날 따뜻한 고기 스프를 먹을 수 있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어서 음식을 주시지요. 아 서두르지 마시오. 지금 부엌에서 한창 준비 중이라오. 호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지만 조금도 서두르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한참 뒤 사람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살짝 부엌으로 가서 엿보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일까요? 호자 할아버지가 커다란 냄비 밑에 촛불한 자루를 놓고 스프가 끓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촛불 한 자루로 어떻게 스프를 끓인단 말입니까? 그러자 호자 할아버지가 껄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저 멀리 떨어진 집의 촛불로도 몸을 데우지 않았소. 보시다시피 이 촛불은 냄비 바로 밑에 있소이다. 요리가 안 될 리가 있겠소.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포기하고 배를 꼬르륵 거리며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호자 할아버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답니다. 다음날 냄비를 빌려준 젊은이가 호자 할아버지네 집으로 찾아갔어요. 뭐라고? 냄비를 돌려달라고? 아, 그 냄비는 방금 죽었소이다. 냄비가 죽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젊은이가 깜짝 놀라 소리치자 호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냄비가 새끼를 낳았다는 말은 믿으면서 왜 냄비가 죽었다는 말은 믿지 않으시오? 라고 말입니다. 황발 부인 옛날 어떤 마을에 세몰이 다 되도록 장가를 남가 부모 속을 썩이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자기 색신은 자기가 고를 거라며 고집을 부렸거든요. 그러다가 이혼 마을 처녀 장가를 들어 색신을 데려왔는데 키는 장대 같고 어깨는 떡 벌어져서 씨름 선수 같고 얼굴은 네모지고 눈썹은 수껌댕이로 그린 듯 굵직 하고 눈꼬리는 위로 길게 찢어져서 보기에도 사납고 입술은 두툼하고 커서 마치 남자 같았습니다. 옛날에는 자그마한 키에 얼굴은 동글 납작하고 눈썹은 초승 딸처럼 가늘고 입술은 앵도처럼 조그맣고 도톰해야 미인이었거든요. 부모는 물론 마을 사람들까지도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섹시가 온몰가에 가면 아낙네들이 수근수근 흉을 보았어요. 집신도 제짝이 있다지만 어디서 저리 못생긴 섹시를 데려왔을까 덩치는 어쩌면 저리도 큰지원 황소도 거뜬히 때려잡겠는걸 저 발 좀 보라고 우리보다 배는 더 크겠어 완전히 황소발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대 그 황발 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직 아이는 안 낳았지만 마치 아이를 선어슨 낳은 부인처럼 보였거든요. 오물가나 빨래터에 나가면 아낙네들이 대놓고 황발 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물동이를 이고 지나갈 때면 남자들까지 황발 부인이라고 수근수근 놀렸지요. 그러나 황발 부인은 아무리 놀리고 수근거려도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품위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다녔답니다. 게다가 이 새댁은 예의바르고 부지런하기가 마을에서 어느 누구도 당할 사람이 없었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대문을 열어 맑은 기운을 집안에 들여놓고 쇠죽을 쏘어 소먹이고 쌀을 씻어 안치고는 마당을 쓸고 돼지와 닭을 거두면서 하루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 하루에 열 번이라도 꼭 인사를 하고 누구네 집에 큰일이 나면 앞치마를 두르고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이런 황발 부인의 행실은 소문이 나서 흉보고 놀리는 사람보다는 좋아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어요. 지혜로운 황발 부인의 남편은 일찍부터 황발 부인의 이런 인간댐댐이를 알았던 겁니다. 밤에는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고 이웃집에 갔다 오다 한밤중에 이 집 앞을 지날라 치면 낮게 황발 부인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발 부인은 가끔씩 첫 새벽에 뒷동산에 올라가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있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집안에 걱정거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해가 떠오를 먼 하늘을 보면서 깊은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발 부인은 그동안 모아놓은 서른 양을 남편에게 주고 장에 가서 말을 한필 사오라고 했습니다. 아니 엽전 서른 양으로 무슨 말을 사오라는 거요? 말라 비틀어지고 병든 말이라도 괜찮으니 키가 훤칠한 말만 사오세요. 말라 비틀어지고 병든 말을 어디다 쓰려는지 원. 남편은 부인 말대로 장에 가서 정말 쓰러질 듯한 말을 서른 양에 사가지고 왔습니다. 황발 부인은 말의 입안과 눈을 살펴보더니 좋은 말을 사오셨네요. 애쓰셨어요. 하고는 그날부터 말을 정성껏 보살폈어요. 손수 말에게 침을 놓고 뜸을 뜸을 뜨고 산에 가서 약초를 뜯어다 다려 먹이고 하니 한 달 만에 아주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눈은 용맹스럽게 빛나고 다리에는 힘이 올라 천 리고 만 리고 달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황발 부인은 남편에게 말을 넘겨주었어요. 이제 말을 타고 다니시며 잘 길들이세요. 그리고 책만 보시지 말고 틈틈이 모술도 닦아 두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깊은 뜻이 있으려니 싶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루는 황발 부인이 떡도 하고 술도 빚고 정성껏 음식을 장만해서 마을 사람들을 잘 대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대접은 잘 받으면서도 무슨 일인가 궁금했지요. 무슨 일인데 이리 공짜 술을 먹이는지 얼른 말해보시오. 우리가 소매 걷어붙이고 도와줄 테니까. 마을 사람들은 황발 부인이 병들어 말라 비틀어진 말을 훌륭한 말로 살려놓은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황발 부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개울가에 빈 땅이 있더군요. 땅이라고 할 것도 없지요. 거기는 비만 오면 다 휩쓸려서 아무것도 심어 먹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지요. 하지만 개울 쪽으로 둑을 쌓고 흙을 퍼다 땅을 도둔 다음 도랑을 파서 물기를 만들어 놓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겁니다. 한두 사람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모두 힘을 합치면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 일을 부탁하려고요. 사람들은 황발 부인의 지혜가 참으로 놀라웠어요. 그 빈 땅을 그렇게 다 일구어 가지면 잔말로 부자가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 땅을 저희가 가지려는 게 아닙니다. 마을 공동의 땅으로 만들려고 하니 모두 한 마음으로 일을 했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 쓸모없이 버려졌던 땅에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황발 부인은 농사일도 잘 알았답니다. 처음 일군 땅에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 또 무슨 걸음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를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모두 열심히 했어요. 콩을 심으라면 콩을 심고 보리를 심으라면 보리를 심었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황발 부인이 심으라는 것만 심으면 무엇이든지 다 잘 되었습니다. 가을에 곡식을 거두면 마을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누어서 집집마다 살림도 조금씩 늘었지요. 그런데 한해는 그 넓은 밭에 조롱박을 전부 심자고 하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롱박을 어디다 쓰려나 싶었지만 황발 부인이 하자는 대로 해서 손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따르기로 했어요. 조롱박도 역시 잘 되어 넝쿨마다 주렁주렁 열린 것이 야무지게 여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롱박을 거두어서 뒤용박을 만들었지요. 뒤용박은 쪼개지 않고 한쪽만 구멍을 뚫어서 속을 파낸 것인데 주로 곡식을 담아서 들고 다니거나 매달아 보관을 하는 겁니다. 황발 부인은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산에서 나무를 베어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몽둥이를 만들려고 말입니다. 큰 나무는 홍두깨만한 몽둥이를 만들고 작은 나무는 작은 몽둥이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뒤용박과 나무 몽둥이에 먹물을 입히고 송진으로 덫이를 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 마치 쇠로 만든 것처럼 보였지요. 다음에는 대장간에 부탁해서 무쇠로 뒤용박과 쇠몽둥이를 여러 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다 만든 것을 함께 쌓아놓으니 자세히 보지 않으면 어떤 것이 쇠로 만든 것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들을 모두 창고에다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황발 부인의 속내를 마을 사람들은 짐작조차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외놈들은 옛날부터 기회만 있으면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넘보더니 결국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답니다. 외놈들은 쳐들어오려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많이 했어요. 군인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키고 무기도 새로 모아두었지요. 외놈들이 쳐들어오자 아무 준비를 안했던 우리나라는 힘없이 무너졌답니다. 외놈들은 마을마다 불을 지르고 사람을 잡아가고 했어요. 외놈이 지나간 마을에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깊은 산속으로 피난을 가야 했어요. 황발부인이 사는 마을에도 곧 외놈들이 들이닥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물론 이 마을 사람들도 집집마다 피난을 가려고 짐을 싸고 있었지요. 외놈들이 마을에 쳐들어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황발부인이 마을 사람들을 모두 타장 마당에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을을 지킵시다. 한 사람도 마을을 떠나지 말고 외놈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무섭고 겁이 났지요. 남자들이여 싸운다지만 아녀저와 아이까지 죽이고 잡아간다는데 어떻게 피난을 안 갑니까? 여자들과 아이들은 산속으로 피난을 시킵시다. 그러나 황발부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닙니다. 아이와 여자들도 우리 마을을 지키는데 큰 몫을 할 겁니다. 마을에서 한 발도 나가지 말고 제 뜻을 따라주세요. 우리가 마을을 지키면 외놈들이 다른 마을도 쉽게 쳐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외놈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짓밟게 해서야 되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모두 피난 보따리를 풀고 마을을 한 발도 떠나지 않기로 했지요. 대신 조그림을 다해 싸우자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황발부인이 시키는 대로 몇 년 전에 마을 광에 쌓아둔 뒤용 밭과 크고 작은 몽둥이를 다 꺼내왔어요. 나무로 만든 것과 새로 만든 것을 모두 말입니다. 황발부인은 외놈들이 이 마을에 밀어 닥치기 며칠 전 마을 장정에게 새로 만든 뒤용박과 몽둥이를 마을 어귀에 흩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마을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조롱박으로 만든 뒤용박을 허리에 차고 나무로 만든 몽둥이를 들고 마을 어귀에서 가장 잘 보이는 타장 마당에 모여서 마을을 지켰지요. 마을 사람 몇 명은 앞산에 올라가서 외놈들이 언제 쳐들어오는지 밤이고 낮이고 망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외놈들이 이 마을까지 막 쳐들어왔어요. 수천명이 소리를 지르며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겁니다. 앞산에서 망을 보던 사람들이 깃발을 들어 올리자 마을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나와서 뒤용박을 차고 몽둥이를 흔들어댔습니다.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로 몰려오던 외놈들은 마을 어귀에서 갑자기 멈추었어요. 여기저기 뒤용박과 몽둥이가 흩어져 있어서 말입니다. 외놈들은 무엇인가 궁금해서 뒤용박을 들어보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한 사람이 겨우 들어 올렸거든요. 또 쇠 몽둥이는 몇 사람이 들어야 할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뒤용박을 차고 이런 쇠 몽둥이를 들고 다닌단 말인가? 외놈들이 언덕에 올라서서 마을을 내려다보니 참으로 엄청났습니다. 저 멀리서 어른아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그 무거운 뒤용박을 허리에 차고 시커먼 쇠 몽둥이를 들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다가오면 박살내겠다는 듯 몽둥이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외놈들은 겁이 덜컹 났어요. 어린아이까지 쇠 몽둥이를 흔들고 있는 걸 보면 한 사람이 백 사람도 더 해낼 것 같았거든요. 도망가자 저 마을에 들어갔다가는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겠어. 외놈들은 지레 겁먹고 모두 고개를 넘어 달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다친 사람 하나 없이 외놈을 물리쳤으니 왜 안 그렇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뒤용 밭과 몽둥이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황발부인 만세 이때 황발부인의 남편은 이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모아 의병을 일으켜 용감하게 외놈을 물리쳤습니다. 그동안 말을 타고 부지런히 무술을 닦았고 장정들에게 무술을 가르치며 훈련을 시켰거든요. 물론 황발부인이 지혜를 보탰겠지요. 이 황발부인은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고령 땅을 굳게 지킨 의병장 김면의 부인이랍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할아버지의 지혜 이야기는 호자라는 지혜로운 노인이 마을 젊은이들과의 내기에서 억울하게 지자 그만의 지혜로움으로 통쾌하게 억울함을 갚아준다는 터키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호자 할아버지는 실존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처럼 나쁜 사람들을 보기 좋게 골탕 먹여주는 인물이어서 그에 관한 여러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답니다. 여기서 호자는 종교 교육을 받은 학식이 있는 사람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터키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